아니, 근데 나는 저기 선호랑 나랑 막 하고 있는데 야, 꿋꿋이 안 돼서 혼자 먹고 있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네. 뭐든 같이 떠들만한데, 꿋꿋이 안 져가지고. 응. 밥, 밥이 들어왔고? 응? 뭐야? 어, 깍두기 들어왔고? 어,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? 아주 애매한데요, 김정빈이. 자, 딘딘 잘 봤겠죠? 딘딘 공격 차례죠? 자, 딘딘. 자, 5초 데려갑시다, 5. 한 공기만 더 먹을까요? 오케이. 자,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탄수화물을 주세요. 자,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탄수화물을 주세요. 자. 야, 여섯 공기째야. 아니, 오늘 뭐 밥에 뭐 탔어요? 뭐, 누워? 난, 난 성장기에도 이렇게 많이 안 먹었어. 어, 그럼 공깃밥을 세 공기 더 주세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난 아직 밥 있는데? 여섯 공기, 여섯 공기째. 마요네즈 있는 게 탄수화물. 음. 패티콘 엄청 좋은데. 너 혹시 모르셔야 돼, 너무 맛있어. 다 먹을 수는 안 해. 와, 진짜 많이 먹은 거야. 대단하다, 진짜. 아,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해요? 라비야, 여기 디저트 먹어라, 레몬. 간장 레몬. 예, 예, 예.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아, 예. 그거 뭐, 새로 또 먹는 거야, 밥? 아, 이제 새 공기 안 들어가고 있어. 자. 아니야, 하지 마. 진짜로. 오늘 다, 오늘. 오늘 여섯 공기 먹었어. 여섯 공기. 야, 나. 이틀 동안 여섯 공기 안 먹어요. 나약한 소리 할 거면 나가. 나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. 벌써, 너 시간 됐다고 네가. 어? 나를 실망시키고 나가려고 그래? 물 말아 먹자. 또 물 말아. 물 말아 먹으면 맛있어. 물 새고 있어.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. 아, 진짜 우리 이렇게 밥 많이 먹은 지 처음이에요. 아, 진짜. 야, 괜찮아? 몰라. 아, 근데 들어는 가. 올려 놓지 마, 올려 놓지 마. 올려 놓지 마? 어, 딱 숟가락으로 내려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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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. 잠시 좀, 가만히 있어. 뭐야, 뭐야. 커질 때, 커질 때 가져가. 가져가! 커질 때 가져가, 가져가! 아, 대박. 아, 대박. 커질 때 가져가, 가져가! 아, 대박. 레슨이야, 레슨 받아. 이야, 풍보레슨. 어때? 들어가, 안 들어가. 들어가지? 맛있지? 아, 입 헹궈지지 마! 입 헹궈지지 말라고. 와, 나 1방으로 와서 문 앞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어. 아, 사람이 저 앞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어.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다리가 아플 수 있거든? 많이 걸어서는 게 아니야, 통풍이야. 병원을 가면 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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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drag이 있다.